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.3%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습니다.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.4배 높기도 했습니다.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국회 통계가 계속 미뤄지는 가운데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여야 의견 차이가 좁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 부자 감세라는 논리를 앞세운 야당의 반발에 막혀 법인세 인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.